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니 왜 소린지 이러고 근데 여기 무슨 도로가 지나가서 타고 한 데 없어 잘 먹었습니다 보이냐고 너 안 보이지 보이냐고 너 안 보이지 지금 저한테 신경 질리신 거예요 그렇게 들렸어 네 미안 식후 생과유주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로봇하는 게 그맛도 못 받았지 보이냐고 보이냐고